ㄱㄹ 여러분 잘 조금도 계십니다 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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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 계시자면 ㄱ ㄱ ㄱ ㄱ ㄱ 와 뜨겁네 ㄱㄹ ㄱㄹ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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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좋았어요 처음입니까? 예예예 처음입니까? 처음입니까? 네, 첫번째 보여준 무대가 태일영이었죠? 네 네, 제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했는데 처음입니까? 시즌이가 어떤 곡을 하고 무대로는 신날까 생각해보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재밌었나요? 그리고 이어서 준비한 웹사일을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은 웹사일이 마지막에 위가 처음입니까? 마지막에 위가 처음입니까? 마지막에 위가 처음입니까? 태일영이랑 마지막에 이제 위가 처음입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에서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은 말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까지 이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처음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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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테로우씨가 그리고 또 작품은 프리테오 뭐였죠? 저는 헤이 디젤이라고 불렀는데요 제 이름은 헤이 디젤인가요? 헤이 디젤인가요? 헤이 디젤인가요? 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록스타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컨셉은 록스타를 그리고 히말라야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히말라야를 오늘 진짜 저의 무대를 처음 보신 분들 계시기타임에 또 저는 어떠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네 앞으로도 많은 무대들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열의를 좀 시켰어요 그 약간의 샤워를 한거죠? 그리고 샤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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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뺏어요 그래도 다 보였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조금은 섹시한 무대를 보여줬지만 제 팔에 또 달콤한 목소리로 무대를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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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더 한자리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빌려서 또 이제 도영이 형 무대가 좋아 오늘로써 태국에서 하는 이 두 번째 사랑 고백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의 오늘의 여러분 רוצ가요? 네. 제 마음을 잘 받으셨나요? 여러분 오늘의 어떤 마음이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마음은 오늘의 비디오 지금까지 어떤 사람. 제가 마지막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아서 나는 사실 못했어요 진짜 한국 타이타이네 저는 곧 이제 롱플리아 습관과 롱맥둔 롱플리아 진짜 롱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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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o 모두 모의 그녀 거리로 오늘 너 너 나 오늘 너 오늘 러비자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무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는 스크리즈의 첫 번째 정글 모델 타이틀링. 저희는 스크리즈의 첫 번째 정글 모델 타이틀입니다.